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경남 도민체전에 저희 오마이걸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. 미랑에서 또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. 멤버들은 어떤가요? 오늘 분위기 어때요?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경남 도민체전을 2022년도에도 한번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자리로 빛낼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오마이걸이 큰 힘이 되고자 왔으니까 오늘 같이 즐겨봐요. 그러면 저희가 잠깐 다음 무대에 앞서 물 좀 마시고 시작해도 될까요? 그럼 물 마시는 동안 멤버들 개인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입니다. 좋습니다. 춥진 않으시죠? 열기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나요? 네. 자 제가 멤버들 물 마실 동안 다음 곡 스프를 좀 잠깐 해드릴 텐데 다음 곡이 바로 돌핀이라는 곡이에요 여러분. 지금 더우셔야겠어요? 추우셔야겠어요? 더우셔야겠죠? 더우셔야겠죠? 네. 그러면 우리 슬슬 예열하면서 다른 멤버들 이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멤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저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혜정입니다. 뒤에도 잘 보이시나요? 네. 오늘 날씨가 되게 선선하니 돌핀이랑 잘 어울리는 날씨인 것 같은데 다음 멤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 유빈입니다. 또 다음 멤버. 네.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 아린입니다. 네. 이제 조금 멤버 소개도 하고 물도 마셨으니 다음 곡으로 가볼 텐데요. 네. 돌핀 아시는 분을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 돌핀 불러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